아 그럴듯하지 않나? 이 정도면 됐겠지? 이 손으로 만약 쓰레기통 같은 거 다 뒤져봐야 되냐? 쓰레기통 너무 단수하지 않냐? 나 진짜 가다가 쓰레기통부터 볼 건데 근데 가능성이 없지 않아 끝났다 이거 아니야? 와, 쓰레기통에서 짚신을... 와, 이거 나왔다 야, 이거는 야, 누가 쓰레기통에 짚신을 숨겼냐 야, 쓰레기통에 짚신 누구냐? 야, 왜? 야,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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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먹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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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냐 이거 니거지? 네가 쓰레기통을 숨겼지 아,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